두 분이 부부세요? 네, 부부예요. 아, 첫 번째 결혼은 아니시죠? 네,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부 관계를 잘 안하고 두 개짓을 잘 안 와서 황혼이혼을 했어요. 황혼이혼하고 이제 좀 더 즐겁게 살아보려고 재혼을 했는데 이 남편도 교차를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주 해보자 하고 젤을 한 통을 사서 줬어요. 젤? 젤. 젤? 네, 젤. 뭔 젤? 아, 그 관계할 때 이렇게. 아, 러브 젤? 네, 러브 젤. 네, 네. 그걸 사서 한 통을 드렸는데 아,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. 여태를 안 오고 뭐 그냥 무관심하고 그래서 아, 왜 그러지? 그러고 이제 막 뒤져서 찾아왔더니 그 젤이 절반 이상이 죽어들어 있는 거예요. 역시 우리 남편 바람피운 거 아니에요? 아, 지금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슬프고 그래갖고 지금 찾아왔어요. 음, 그래서 자, 이 두 분 이제 대주님하고 이제 어쨌든 항혼이혼을 하시고 또 다시 재혜를 하셔, 뭐 다시 만나시는 분에서 다시 항혼 결혼을 하신 거네. 그죠? 네, 그렇죠. 자, 그래서 요 분하고 엄마하고 어째됐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남편이 바람이 났나 아니면은 나하고의 관계에 시들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나한테 이 두 분의 사주를 넣은 거네. 그렇죠. 엄마, 뭐 너브 젤? 젤을 사갖고 왔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잘 뭐 즐겁게 사는 거 뭐 그래 우리가 뭐 사는 데 있어서 관계가 어떠한 그런 행위적 관계가 뭐 즐거우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그거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. 네, 아픔이 한 번 있다 보니까 이 아빠한테마저도 내가 어 의심 아닌 의심 그리고 구속 아닌 구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엄마 아빠가 바람을 핀다. 아니 난 절대 바람 피는 걸로 안 보여요. 어 근데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? 젤이 없어져서? 엄마. 그건 엄마만의 생각이야. 이 아빠는 어쨌든 나이가 들었든 어쨌든 이 아빠도 남자야. 남자들의 본능이 따로 있겠지. 그지? 그 요새는 뭐 60, 70이 돼도 뭐 그런 성관계를 한다 하더라. 엄마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만의 위로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? 다른 여자한테 그 뻣듯이 새 젤을 갖다 사다 놨는데 사다 놓은 게 엄마인데 그걸 보란 듯이 그걸 쓰겠어? 나는 바보 아니고는 그 젤을 갖다가 그 딴 년한테 갖다 발라가면서 그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. 어? 그러니까. 그거는 엄마만의 망상이고 엄마만의 피해망상. 그리고 나만의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을 두드려 잡는 걸로 보이지. 어? 엄마 자꾸 이런 눈으로 보거든? 아빠를? 아니야? 좀 관심을 갖고 보죠. 그게 관심이 아니야. 집착이지. 엄마. 털 거 같으면 진작에 옛날 거를 다 털고 이 사람하고 새로이 시작을 했으면 즐겁게 살기 위해서 했다며. 결혼을 다시 했다며. 결혼을 만다 했노? 나는 왜 엄마가 다시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만나고 가 뭐 그렇게 사는 거는 괜찮았다지만 뭐 어차피 만나고 하는 것까지 하지 결혼을 만다고 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엄마는 혼자 살았어야 돼요. 내 옆에 사람이 들어왔다 오면 그 사람을 말라 죽이는 형국이에요. 엄마는. 아니라지만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잘해요라고 내 고집을 불리지언정 엄마는. 옆에 있는 사람 피를 말려요.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. 뭘 어떻게 해 엄마. 꼭 관계를 해야만 내가 뭐 이 사람하고 살고 안 살고 그거를 떠나서 이 아빠의. 이 아빠를 향한 그런 의심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. 믿고 어쨌든 즐겁게 살자고 그랬으면 내가 알람 방고를 끼든 애교를 부리든 그렇게 조금 가셔야 되지. 그리고 엄마가. 어 그 제일 잘 알았고 하기는 했나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도 없는데. 그냥 많이 뭐 많이 없어? 응. 부럽네. 보다 봐. 어쨌든 어 엄마가 의심을 내리세요. 의심을 내리시고 아빠 하시는 어 뭐 그 자기 위로에 대해서. 나는 이 아빠 바람 피는 걸로 안 보여요. 엄마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필까 안 필까 그것이 제일 궁금한 게 찾아 든 거야. 그렇지. 엄마가 한 번에 상처가 있잖아. 바람이 나서. 내가 그리고 그전에도 나를 뒷전으로 하고 다른 여자와 그렇게 뒹굴고 뭐 찢고 뻗고 하고 그런 것들 보다 보니 내가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다 한 거지. 근데 그거를 엄마 리프레쉬를 해야 돼요.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또다시 내 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피해 망상에 계속 젖어들어서 저 사람 저러지는 않을까 저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괜하게 좋은 인연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합이 들었다 해도 거기에서 깨트리는 건 엄마의 행동 하나. 엄마의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지금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 한듯 깨지지 않을까요. 제가 좀 포기를 해야 되겠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. 그렇지. 아니 관계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와이렛 꽃피가 있네. 못해서 뭐 죽은 귀신이 있는가. 그게 아니고 꼭 관계에서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. 아 저 사람이 바람을 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리세요. 저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. 그냥 자기 위로하는 아빠야 응. 뭐 꼭. 젤을 사다 놓는다는 거는 엄마 건강에도 좀 말라 가는 거잖아. 그러면 여자한테 좋은 그런 운동을 좀 하시고 관리를 하시다 보면 아빠가 꼭 굳이 젤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알랑 방구를 끼다 보면 또 옆으로 오지 않을까 매력 발산을 조금 하시되 응. 의심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. 이 아빠가 한 사람만 보면 또 한 사람만 보고 가는.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면. 이 아빠는 처음 뭐 늦게 늦게 엄마랑 처음으로 만난. 사람같이 보이거든 그죠. 엄마가 첫 결혼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갔다 오셨지만 이 아저씨는 첫 결혼으로 모여요 그죠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뭘 알겠노 그잖아 근데 엄마가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하니까 엄마한테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겁이 나서 혼자만의 위로를 하고. 혼자만의. 그 해결을 보는 거 같아 우리가 마음을 믿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. 그 왜 아빠를 외로해 혼자 손냥이랑 친하게 만들어 손냥하고 친하게 만드는 건 엄마의 행동들 때문이야. 내 자신이 좀 초량하지 뭐 그냥 제가 믿고 기다려 볼게요. 그렇죠 엄마 그렇게. 가셔야 돼 절대. 의심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. 아시겠죠 응. 그 다음에는. 그 비아그르를 하나 사가지고 한 명이 봐라 그냥 처방을. 그냥. 그러면은 숨을 못 쉬어갖고 엄마한테 덤빌 줄이야 너. 제일이 아니라 방법이 또 틀린다 아이가 엄마가 엄마 건강을 조금 챙기시면서.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는데. 네 감사합니다.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. 네 그런 거 같아요. 엄마 의심 내리세요. 네. 아빠랑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.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. 네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죠. 네 그거는 괜찮 ang效 그럼요. 너희루야 내 아이 toe. 넷 마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